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경제TV 이용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가 녹십자와 삼성 SDI죠 녹십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녹십자가 혈장치료제 3차 생산한다 여기에다가 또 실적도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다 4200억 나왔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겹치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벌써 세력들은 주가가 딱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죠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 23만원대였었는데 23만원짜리가 지금 37만원 넘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바이오가 상당히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이 조정기의 첫 번째 신호탄이 오늘 녹십자에서 나와줬다 왜냐 그 전에 녹십자도 물론 7월달에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한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 하던 종목이 30만원 넘게까지 한번 올랐어요 그렇다면은 딱 100% 더블 먹었거든요 더블 수익 100%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 100%의 상승이 나오고 거기에 다시 50%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토막이 50%가 깎이고 나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8월달에 이 고점 있죠 여기 고점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대략 한 32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죠 자 31만 8천원을 오늘 멋지게 장대양봉으로 뚫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고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매도 물량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되돌린다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싶으십니까 보세요 이래서 재료가 있는 종목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떨어져 물론 올라가기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2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여기네요 이때 올라가기 직전 타이밍 이때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이때의 매수를 여러분들도 해야지만 바로 이런 급등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런 타이밍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잘 감흥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꼭대기에 가서 누구나 지금 녹십자가 오늘 막 엄청난 불기둥이 나오면서 이렇게 돼야 불나방처럼 막 여기에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여기서는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좋은 재료를 내요 그래야 개미가 붙으니까 개미한테 물량을 어느 정도 떠넘기고 개미가 또 이렇게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선 손절시키면 거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세력들이 싹 들어와 가지고선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주식의 타이밍이 얼마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가의 원리는 전체적으로 오른 폭의 절반 제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전체 높이의 절반을 나타내는 선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핑크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세력이 계속해서 입성을 해 있는 것이고 중심 가격보다도 주가가 항상 위에 있으면 아직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추세는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될까 자 바로 간단합니다 이분법입니다 바로 이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즉 여러분들도 이 선이 없으면 최근에 시작했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 저점 그리고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했던 이 최고의 고점 이 저점과 고점을 딱 봐요 그리고 가격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바로 이 가격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이 중심 가격을 깨고 내려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중심 가격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별 볼일 없어요 상승할 종목은 반등이 나올 종목은 이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선 올라갑니다 그래야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량주건 급등주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 삼성 SDI가 지난 3월달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그런 대사건 그거는 어떤 기술적 분석도 안 통하는 거니까 그런 건 말고 자 이제 정상적으로 주가가 회복이 돼서 상승을 합니다 자 삼성 SDI를 보세요 지금 보시면 핑크선이 중심선입니다 자 중심선이 지금 38만원 정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SDI는 38만원을 안 깨면 계속해서 시세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을 하나 또 그렇다면 삼성 SD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 정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50만원 다시 재차 돌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힘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지금부터가 또 한번 타이밍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런 타이밍이 온 종목 11월 첫째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종목이 성창 오토텍입니다 이 수소차 또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지금 최근에 자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당일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주가를 다 뺍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 다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거래량 없이 가다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한번 주가를 쫙 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지금에 와서 아직 상승이 크게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보이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좀 크게 그림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작게 그리면 그만큼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쌍바닥의 모양이 되면 나중에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8000원대 구간이 바로 매수의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급등 종목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타이밍이 오는 종목인데 지금 휴림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죠 이 정치 테마주들 한 방에 안 죽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급이 그동안 없다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상한가 두 방 나오면서 급등하고 1600원 넘게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습니다 누구도 아직 서울시장이 되거나 다음 대통령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 누구나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쁜 얘기가 나와야 주가가 하락합니다 좋은 얘기가 나오면 상승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야 좋아 하고선 이렇게 1600원의 꼭대기에 들어가면 물론 나중에 또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내려올 때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림 로봇 여기에 타이밍을 보면 핑크선이 딱 보이죠 그러면 내일 주가가 여기 딱 내려오면 얼마입니까 이 가격 115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내외 이 정도라고 딱 정확하게 찍어드리면 이 사이에서 핑크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살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 이후에 자 이 두 종목 어디서 어떻게 수익 났는지 다음번에 영상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고 설명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멋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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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சL imag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하에이 감사합니다.